바타입니다. 바타 동생입니다. 일찐 일찐. SH입니다. 하영이에게 줄 커패트라. 오늘은. 준영이를 살해하겠어. 오늘은 제가 랜덤덱을 해드릴겁니다. 이 안에 랜덤덱이 들어있구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패드 나오게. 됐어. 딱 됐어. 자. 지금 뭐가 뭔지 모르구요. 일단.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비아콘 플렉 세트로 들어있는데. 아이보리하고. 그 뭐냐. 아이보리하고 캔브릭이 들어있구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블루크라운, 레드크라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준영씨는 아이보리 겁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캔브릭이 원하는데요. 일단 섞겠습니다. 잠깐. 이건 초실수도 있어요. 덮겠습니다. 뭐냐. 나 몰라. 진짜 몰라. 덮겠습니다. 아. 지금 왜. 아. 잠깐만요. 섞겠습니다. 뒤부터 돌아보시구요. 안 돌아보면 계속 돌아올거에요. 싫은데. 싫은데. 안해. 네. 됐습니다. 서위도 뒤돌아줘. 좀더. 뭐지. 아.. 구멍에 뭐지 가지고. 두두두.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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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아... 제가. 뭐가 뭔지 몰라요. 막 섞여. 두두두두.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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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제가 예언하는데 준영씨는 이거 뽑습니다 이거 이거 뽑아야 100% 이거 뽑아야 아니다 6꺼 여러분도 한번 축축해 보십시오 어 다 섞었고요 준영씨 100% 이거 뽑을 것 같아요 자 어딨어 자 이제 아 앞에 오세요 나도 골렐래 Dank 선생님은 이거 할거야 여긴 momentum 한 번 골apped 그럼 내가 고르면 오빠가 또 따라하면 되잖아 안 돼 이거 오빠가 골라야 돼 자 시작 과연 뭐를 원하실까? 자, 엄청 긴장되죠? 아, 새로 하나 가져올걸. 콜라? 가위바위보! 어, 그렇게 자세하게 보면 안 돼요. 딱 느낌감이 올라? 자, 대상 이거 뽑아야겠다. 멋진척을 포스하시는 바타님. 아,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아, 내 이상이 틀렸어. 자, 받고 싶고요. 방송사고? 자, 받고 싶고요? 안 받고 싶고요? 안 바꿔.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거 뽑았고요. 뜯어보십시오. 네. 헬로! 마이너비 잭 뮬러. 이 카드 중에서 오빠가 원하는 카드 있어? 딴 노래 해주세요. 무슨 노래 할까요? 자, 일단 리뷰, 리뷰. 잉어킹이 잡고 있습니다. 옛날 포켓몬에서 잉어킹이, DP 때 잉어킹이 있고요. 잉어킹인데 어떻게 알았어? 오빠 포켓몬 페인이었어. 2년 동안 했어, 2년 동안. 2년 동안. 이게 뭐였더라? BJ 스카프 올리네요. 이 노래 마크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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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나중에 이 노래 아래로 들어와. 네. 좋다. 자, 뜯습니다! 오! 나는 카드야 따라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보지 마. 알겠습니다. 자, 전 안보채에는 카메라에다가. 해주세요. 엄마 바래. 뭔가 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 아니. 바꿀려. 비아콜 아닌가보여? 나 언제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뭘까? 잠깐만. 일단 바꼬길 주세요. 안돼요. 안돼요. 벌써 뜯었어요. 뭔데? 일단 뭔데? 크라운인데요. 무슨 색인지 아직 몰라. 초록색. 초록색. 크라운 뽑아, 스쿠라운. 까만색. 아, 초록색. 까만색. 아, 초록색. 까만색. 아, 초록색. being the animals are still together. 나는 안보카 inf트임. 과연 뭘까요? 내가 볼게. 이건 비아콜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아콜입니다. 비아콜 비아콜 비아콘. 비아콜 넣고 싶었는데 그런데... 더 만족합니다. 제가, 우산 Tor Francisco Aleta가 도전을 할 거니까 비아콜 좀 더 넣어줄게요. 그 때 자, 이제 하나inker이 choosing. 이거 neighborhoods. 네 이거 하나 뽑고 개봉할 겁니다 바타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왜 이래 어휴 잠깐만요 왜 이러지 네 이제 제가 또 하나 고르는데요 이 바타님 섞어주세요 제가 끈 뜯는 건 바로 개봉입니다 제 이상엔 나도 개봉할 거야 제 이상은 레드클라운 뽑힐 것 같은데요 일단 섞으세요 크라운 경제 5권 말해주시면 해주세요 난 가운데 꽤 좋은 것 같은데 아 정말 진짜 정말 뭐가 뽑힐까요 아 근데 예상외로 근데 왜 이거 왜 이준영 오빠만 뽑아야 돼 오빠도 뽑을 거야 됐어? 나도 뽑고 싶은데 나중에 바타님 제가 나중에 해 드릴게요 비아콘 제가 비아콘 못 뽑자 저는 삘이 가운데에요 근데 이 가운데는 제 생각엔 비아콘 아이보리 비아콘 캠블리 레드클라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보리 바타님을 위해서 센카드 reduction 나중에 저희가 지금 진짜로 캠블리 뽑으면 진짜 너랑 안 놀아 크라운 형제에요 진짜야? 크라운 형제! 야! 예! 레드 크라운 나왔습니다! 야! 진짜 크라운 형제야! 어? 진짜 다음에 아이보리 뽑으면 어떡해? 솔직히 비아콘 원했는데! 진짜! 이 중에 내가 뽑고 싶은데! 안되는데... 향에 섞을거야? 기다려! 섞어야... 일단 보고 일단 뜯을까요? 그럼 나도 뜯을게 자! 레드 크라운입니다! 대한민국 오! 진짜네요! 이 파리... 아... 니가 빨이니니? 파리! 빨이! 파리! 버텅킹부터! 예앱! 아! 근데 어떻게 이 두개를 하는거 안 뽑지? 난 뽑고 싶은데! 난 뽑고 싶은데! 난 뽑고 나중에! 기다려 오빠 생각해볼게! 오! 레드 크라운입니다! 아! 저도 그냥 같이 뜯을게... 아! 근데! 실이 남는게 엄청 좋습니다! 잘 바꿨어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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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이게 딱 나와있네! 뜯는 곳이! 노래가 좋죠! 오! 아까 카드를 바꿨어야지. 뜯지는 않고. 바깥으면 비약콘... 어 됐다. 뜯었어요. 다음주! 다음주 주말에 랜덤덱 합시다. 그때쯤 랜덤덱 할거고.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중인게 랜덤덱을 판매할까 생각중입니다. 그쵸? 나 랜덤덱 어디있는지 아는데 생각으로 생각해. 자! 잠시만요. 아까 그거처럼 해. 자! 개봉하겠습니다. 나 저 빨갱이부터 북한놈입니다. 북한놈. 싫어하는게 정말 좋군요. 엄마빠리. 엄마빠리. 엄청 부드럽구요. 다 블루크라운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조커 모양인데 이 별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있는거구요. 네 아마도요. 자 그리고 에이스피드입니다. 에이스피드가 굉장히 크고 더 크라운덱 에이스플레잉 카드 코라고 쓰여있습니다. 자 이 스피드 스피드이구요. 왕족들은 달랬는데 성숙된 느낌이고 뚱뚱하네요 에이드. 지금 문양들 다 뚱뚱해 보이는거 같습니다. 우리 섞자. 섞어요? 알겠습니다. 저 마수도 하면서 그리고 에이스피드. 또 성숙됐습니다. 약간 에이스피드. 강국 카드 언니 전 처음 보는데 내가 더블 맥이구요. 더블루크라운 점컴 어쩌라고 자 제가 상기념으로 섞고요 마술을 보여드리죠. 한장 뒤지고 있네 더블 맥이 더블 맥이 더블 맥이 더블 맥이 더블 맥이 자 스톰 말해보세요 또 오케이 네 잠시 끊겼는데요 마술은 그냥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내가 개봉할 차례인거 같아요. 예 나도 뽑고 싶은데 나중에 나중에 오 역시 별이 파란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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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피드는 아까 보셨고 섞습니다. 팬이 광고 카드 그런것 좀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네 뒷면 뒷면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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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맥입니다. 저 그런거 없는데 혼자 그룹이에요? 부럽지 안 놀아둬라 저 가겠습니다. 광고 카드에요. 아 저 부럽다. 뭘 부러워 마술 잘 쓰겠는데요 자 섞을까요 네 어디 뭐가 부러워 저도 봐봐 8호 잘 보여요? 네 저도 8호 다시 한번 섞겠습니다. 팔 5 8호 다시한번 어 뭐야 8호 완전 섞였습니다 나도 8호 해야지 8호중인 지금 바타님 배터리 나요 예 5 5 5 5 5 크라운드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 뭐요 나머지는 테이블워크 스피드입니다 티이블워크 이거는 여기 카드에다 할 수 있어요 어 어 왜 이러지 오우 미끄러운 소리 이걸로 되는데 아 로스핀 자 보여준 기념으로 마술에 왜 로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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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간색 케이스는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파란색 케이스를 로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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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socioe 로스핀 로스 таких 로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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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술? 예. 아 뭐야. 베리 자식. 자 카드 중에는 저를 도와주는 카드가 있어요. 도와주는 카드 숫자가 10이에요 10. 네. 자 아무거나 한 장 찝어주세요 이거요. 오 좋아요. 7 스페이드입니다. 잘 보시죠. 7 스페이드죠. 네. 가운데 넣겠습니다. 몇 번 섞어주고요. 그리고 2개 카드 넣어주세요. 가운데 있잖아요. 네. 스페이드를 해보면. 우와 스페이드 잘했는데요. 그 광희님의 카드 7 스페이드가 있죠. 가운데 양옆을 지키는 카드가 있는데. 바로 저를 도와주는 카드인 10입니다. 네. 정말 신기한데요. 수호신. 네.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수호신. 지금 조커를 찾겠습니다. 조커 두 장이 필요합니다. 조커 두 장이 있습니다. 조커 두 장이 있습니다. 조커 두 장이 있습니다. 조커 두 장이고요. 좀만 올리겠습니다. 조커 두 장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빼주세요. 뭘까요? 이 카드는? 굿클러버라고요. 잘 생각해보시죠. 이건 조커. 아닌 굿클러버입니다. 피크죠? 잘 보세요. 조커 두 장 사이에 굿클러버가 있고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카드가 몇장이죠? 조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신기하게도 해주면 카드는 도클로가 되고요 도클로가 되면서 이 카드는 크라운 조커 조장이 되죠 이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레트 샷 한 번 더 합니다 아니